이게 조금 나쁜 거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비교급자가 많을 때 남편이 가끔씩 딴 짓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남편이 남편이 상당히 강하고 잘나신 남편이죠. 근데 무토 입장에서 이걸 남편이라고 보면 이것도 내 여자지만 그렇죠? 이것도 내 여자고 이것도 내 여자고 여긴 이것도 내 여자죠. 사주 명리를 쉽게 푸는 요령인데 제가 보면 일단 저희가 하는 건 딱 이거죠. 일단 격을 먼저 봅니다. 일단 격은 봐야 이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대표적 성향이죠. 이런 대표적인 성향이 격이기 때문에 격대로 사는 거죠. 격대로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이 있겠죠. 대운을 얘기합니다. 일단 대운이 우선적으로 관련하니까 원국은 설계도죠. 또 이걸 다른 측면으로 잠재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사람에게 잠재된 능력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야. 이걸 대운에다 비겨보는 거죠. 이거는 환경이죠. 그냥 환경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설계도대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집을 못 짓게 해. 폭우가 한 일주일 이상 온다든가 집을 짓는 시기도 늦어질 거고 또 집을 짓다가 보면 만약에 계속 비가 내린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붕으로 안 될 테니까 지붕을 다른 걸로 교체한다는 게 이런 게 여기 때문에 결정이 되죠. 또 잠재 능력이라고 해도 이 환경에 따라서 제대로 발휘가 될 수도 있고 발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국하고 대운이라는 것이 상당히 밀접하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쭉 해왔던 공부를 해왔던 용신, 그죠? 용신이란 개념에서 조금 용신이 안 맞다, 용신을 보는 쪽이 아니라 용신론에서 조금 더 벗어나자 그런 얘기죠, 그죠? 용신론 보다는 대운론으로 가자 이런 쪽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환경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가는데 어떤 환경이 나한테 오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일단 그리고 제가 보는 건 관인상생으로 가시는 분하고 성격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죠. 관인상생으로 가시는 분과 식재로 가시는 분이 식상생재로 가시는 분하고 두 개가 있는 거죠. 크게 넣어서,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그러면 이건 그냥 그대로 직장 다니면서 진급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 관이고 진급이 인이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장 가서 진급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은 뭐예요? 재주나 기술 가지고 재니까 돈 벌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길로 가는 거죠. 식상은 재주 재는 돈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길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야. 어떤 분이 관인상생으로 원국은 잘 태어났어요. 이분이 관인상생으로 태어났다면 관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운이 와야 좋겠죠. 그죠? 그런데 원국은 관인상생으로 되어 있는데 운이 식상이나 비겁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살아날까요? 못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를 직장에서 저 돈 벌고 이렇게 근무하게 태어났는데 운이 식상운이 왔다고 이 사람이 재주리면서 기술로 뛰어들면 잘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산다는 거죠. 어정쩡하게 이게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운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또 더 추가한다면 네 번째로 십이신살도 보시고 다섯 번째로 포태도 보시고 이건 십이운성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를 하면 나름대로 사주를 본다는 거죠. 그죠? 한번 본인 사주를 꺼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사주를 불러봐 주세요. 무술 계해 이민 경자 그리고 여자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운 숫자가 대운 숫자가 몇? 사 그럼 사라고 일단 합시다. 현재 여기 계시는 거죠. 사대운의 정사대운의 위아래로 뭐가 잔뜩 들어와 있나요? 재가 잔뜩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적어서 보면 격이 이거죠. 그죠? 월지가 격이니까 그럼 뭔가요 이게? 록이죠. 그래서 건로격입니다. 건로격은 특징이 뭐냐 하면 복록을 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뭐 이것이 꼭 건로격이라고 해서 꼭 직장인만 하당하는 건 아니고요. 직장인도 될 수 있고 자기 사업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밥벌이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태어나기를. 그러면서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편관이 강하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비겁이 또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죠. 그죠? 비겁하고 편관하고 어쩌면 싸움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운이 여기서 딱 바뀌는 게 여기서 바뀝니다. 본인은 여기까지는 인수운으로 왔고 여기서부터는 재운으로 왔죠. 일단 이렇게 볼 때는 천관은 잘 안 보고 지지를 위주로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우는 지지를 70% 정도 본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인수가 되면 여기서 인수가 되면 제가 이렇게 금을 그은 이유는 처음에 소년기 청년기에 직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편관하고 비겁밖에 없으셔. 그지? 그러면 이걸로 딱 갈리지는 못하는데 인수로 갈라야죠. 그럼 인수가 딱 들어오면 뭐가 살아요? 관인상생이 되잖아요. 관인상생이 되니까 직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또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남편이 되잖아요. 남편한테 시집가서 남편한테 얻어먹는 거죠. 그지? 그게 관인상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옛날 분들은 일단 이렇게 봐야 되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면 요즘은 이제 당연히 직장을 나가겠죠. 시대에 따라서 있고 그런데 여기서 34살 이대웅부터 재로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뭐야? 이때는 재관보다도 비겁하고 제가 엮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보면 식상생제인데 여기에 비식제까지 간다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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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독립된 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업을 여기서부터는 하는 쪽으로 운명이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왠간에서 사람들한테 안 밀리죠. 이렇게 무슨 뭘 해도 안 밀린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비견 겁제가 많으면 안 밀려요. 이게 조금 나쁜 거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비견 겁제가 많을 때 남편이 가끔씩 딴 짓을 합니다.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어떻게 그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남편이 남편이 상당히 강하고 잘 나신 남편이죠. 그런데 루터 입장에서 이걸 남편이라고 보면 이것도 내 여자지만 그렇죠? 이것도 내 여자고 이것도 내 여자고 여기는 이것도 내 여자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는 거지. 이제 이런 건 있죠. 북에 합을 하죠. 그러면 자 합은 뭐예요? 합은 잘 보시면 합을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십니다. 그냥 제일 편합니다. 한 사람과 두 사람이 한 입이 되는 겁니다. 입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남녀 둘이서 한 입이 된다는 건 일단 키스죠. 그렇지? 두 번째는 섹스고 그렇죠? 세 번째는 한솥밥 먹는 겁니다. 이게 결혼하고 뭐 이러는 거죠. 다정한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이분이 이분이 나랑 더 가깝습니까? 계수랑 더 가깝습니까? 위치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무터와 임수는 합입니까? 충입니까? 극입니까? 계와 무는 합이잖아요. 그럼 누구랑 더 가깝겠어요? 요거가 더 가깝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본인의 남편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무게합 화가 되죠. 화도 하나 추가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작용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화가 하나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요. 일단 딱 보세요. 일단 이분을 딱 보면 임수가 월에 해수를 깔았죠. 그러면 상당히 강하죠. 그치? 또 계수가 똑같이 있죠. 그러면 상당히 비견겁제가 강하신 분이고 또 여기엔 양인을 깔았죠. 못 꺾어요. 웬간한 사람이 보내를 꺾지 못합니다. 상당히 강하신 분이고요. 또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에너지가 강한 편관을 갖고 있죠. 그치? 또 편관이 있으니까 에너지도 강하신 분이야. 그래서 웬간한 나은과는 다 극복해 나가시는 분이고요. 이거는 내 원국인데 그 다음에 이 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이 삶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강하잖아. 그쵸? 그런데 운도 인수로 들어왔으니까 그럼 관인상생이 됐잖아요. 그럼 관인상생이 된 쪽으로 삶이 흘러가지. 그러다가 운이 이쪽 30대 중반으로 가면서 운이 바뀌잖아요. 딱 34살에 딱 바뀌지는 않아요. 대체로 이제 지지운에서 많이 바뀌는데 그럼 39년 딱 지지운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제가 왔으니까 제 운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절대 안 망해요. 자기 운대로 살아가면 안 망해요. 운을 운대로 안 살아가고 딴 짓을 하면 망하는 거야. 그게 운의 분수를 지키라는 거지. 운의 분수를 지킨다는 얘기죠. 운의 분수를 지키면 안 망한단 말입니다. 운의 분수를 지키고 지금 나름대로 자기 자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약간의 붙임은 있겠지. 사이사이에 뭐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본인의 운명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이걸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합은 본분을 잊고 남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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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딱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둘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이 여자의 장점만 보이고 단점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합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이 남자의 장점만 보이고 단점이 안 보여. 그러다가 합했어. 그래서 결혼을 딱 해봐요. 어떻게 돼요? 결혼한 날 그날부터 어떻게 보여요? 단점이 보이고 장점이 안 보여. 그런데 그렇다고 합한 게 잊어져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미친듯이 합하는 게 합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본분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맞잖아요. 합은 되어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화를 가져오니까 화가 생겼다고 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토나 개수가 없는 거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이랬어. 무게합 화라고 해서 그럼 여기 병정이 있는 거랑 무게가 있는 거랑 사주가 같냐? 당연히 여기 병정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병정이 있으면 아주 화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무게합 화지 만들어낸 화지 그렇죠? 기존에 있던 화만큼 강력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셔야지. 합을 자꾸 그러고 또 충도 그래요. 충이면 다 깨진다고 보셔죠. 안 그렇게 깨질 거면 왜 내 글자에 왜 있어요. 그렇죠? 좌우충 그러면 오가 진다고 천만에 오가 안 진다면 그건 극이지 왜 충이야 같이 싸울만 하니까 충인데 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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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운 운이 오가 지고 그렇다고 그냥 지는 것도 아니에요. 할 거 다 하고 져요. 즉 충이라는 것은 발동입니다. 발동. 발동을 하고 나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충도 그렇게 좋은 나쁜 것도 아니고 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제 해보면 그러한 것들이 엮여서 가는 거지. 보세요. 합에서 바람 피까요? 충에서 바람 피까요? 합에서 바람 충에서도 피어요. 왜냐하면 갔으니까 비었잖아. 충으로 내 배우자가 갔으니까 비었잖아. 피죠. 자 이제 보자고요. 이렇게 놓고 남편이 잘못 들까? 남편분은 몇 살이신데 일단 나이를 물어봐야지. 69 신녀생이시네. 물론 남편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진술증을 딱 하죠. 그러면 이게 발동을 하는 거죠. 얘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발동합니다. 술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움직이면 얘도 움직이죠. 위에 거도. 그러니까 무토인 남편이 움직이는 거죠. 무엇을 한다 할지 어디로 여행을 한다 할지. 그렇죠?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제 보십시다. 무토가 관인데 이 무토가 진해 죽을까 아닐까를 보는 건 포태예요. 그렇죠? 무토가 진해 포태로 뭐가 되나 한번 따져보면 되죠. 무토는 로기 여기죠. 그럼 여기면 여기가 대잖아요. 대지인데 가실까요? 대옷은 의관을 정제한다고 상당히 성년 성인식 하는 그 정도로 힘이 강해진다는 의미하는 거라 여기에서 지금 남편분이 많이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요. 아니요. 지금 보세요. 왜 건강한지를 보시라고요. 여기서부터 쭉 오면서 무토가 대록 왕 세 잘 살고 있잖아요. 본인 남편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아프고 왜 가시냐고요. 그렇죠? 그럼 묘쯤 한번 가보세요. 묘쯤 가면 조금 약해지죠. 그렇죠? 묘쯤 가면 약해지죠. 그런데 진까지는 안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포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뭐 척 보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나름대로 그렇죠?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갖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술이 오면 무토가 술에 그렇지? 무토가 술에 묘지긴 되죠. 이분이 묘지를 타고 난 거지. 그럼 술이 왔을 때 가야지. 그렇지? 술이 되거나 뭐 술 해 뭐 이쯤 돼야 가는데 그렇지? 사실 어느 누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맞춰낸다는 건 그건 거의 저 하느님하고 통신해야 가능한 거고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분이 이런 분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또 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갈 거냐 이런 정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어떤가 이분이 요거까지 양이었으면 완전히 양팔통이죠. 그죠? 근데 이게 양이 아니라 겁제잖아요. 비견 겁제니까 얼마나 세요. 여기는 언니나 동생하고 잘 노시죠. 언니, 동생, 친구분들이 주변에 많다고요. 그게 비견 겁제가 그런 분들이라? 아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견 겁제가 강하신 분들이 사업을 잘해. 사업을 잘하는데 남는 건 없어. 왜? 그 사람들이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줘야지 맞죠. 그죠? 그래서 사는 거야. 그냥 그냥 무슨 큰 떼돈을 벌고 사는 게 아니라고. 아니 이제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다 아는 내 게 아니고요. 본인도 보면 그치? 본인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자 남자가 하나 둘 이 해 중에 무턴 못 쓰고 인 중에 무턴 셋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 그걸 했다면 뭐 바람핀다 이런 뜻보다는 남자들을 사회활동을 하면서 많이 남자들과 거래를 하셨겠지. 바람을 피는 인자가 본인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뭐 홍염살 같은 거 그치? 그 다음에 도화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 피지.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게 임자일주가 되고요. 해생이었다면 그치? 그러니까 임자일주로 바뀌고 해생인이었다면 본인은 바람을 피었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이게 딱 도화살이니까 그치? 임자일주로 바뀌면서 해생이면 딱 도화살이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바람을 피셨겠지. 그런데 바람을 피는 인자가 좀 작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바람을 못 피십니다. 운에서도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운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주는 아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다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냥 관이 많다고 바람을 피면 그쵸? 어떻게 합니까? 그럼 괌맞은 여자들은 딱 바람피고 산단 말이야.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